돈풍기 원적외선 튜브 히트 40평 구매문에 020-3608-3204 판매물품 돈풍기 원적외선 튜브 히트 40평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용인 판매자 간경석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 주세요. 내용 석유 돈풍기입니다. 40평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 정상 작동 기타 하자 없습니다. 판매가격 42만원 운임별도 판매자 연락처 010-3608-3204 돈풍기 원적외선 튜브 히트 40평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신바람 닷컴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